사단법인 한국미래포럼과 한카문화교류협회가 262회 포럼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주대준 박사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한카문화교류협회 최광혁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종식 대표회장의 대표기도와 한국미래포럼 박경진 상임회장의 환영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전 카이스트 부총장 주대준 박사는 특별 강연에서 우리가 모두 나라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고 요셉과 같이 달려가야 한다며 보금으로 세운 국가답게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보금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